구독, 좋아요 그러면 우선 오늘 할 것은 2019년 주차 계산이라는 항목으로 오늘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저같은 경우에 원노스에서 날짜 계산이라고 치면 오늘 날짜를 구글셀에서 예를 들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오늘 날짜는 10월 18일날 291일차 42주차가 돼요 그러면 우리가 타임라인에서 지금 이걸 한번 키워볼게요 지금 보시면은 42주차 요거는 제가 삭제를 할게요 42주차 이렇게 되는데 42주차를 만들려면 오늘 요거는 이제 제가 주간계획 요걸 한번 열어볼게요 요것도 한번 키워볼게요 그러면 이제 42주차 주간계획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려면 날짜를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데 뭐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거는 오늘 날짜 구글셀을 통해서 오늘 날짜를 요걸 보고 이제 계산을 하는 방법이 있었구요 또는 요게 구글 캘린더를 이용을 해서 날짜를 계산하는 방법이 있었어요 연도로 봐서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이 있는데 요거를 엑셀로 계산을 해서 원노트에 삽입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먼저 엑셀을 설치되어 있으신 분은 엑셀을 먼저 켜주시구요 엑셀이 없으신 분은 제가 같이 구글셀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1년 2019년이 되겠죠 2019년 한 해 동안에 주차 계산을 하는 방법을 제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주차 주차라고 치시고 1주차부터 시작해서 2주차 이렇게 되시고 여기서 셀을 요렇게 두개를 연속으로 잡아서 요걸 쭉 내려보면 1년이 52주차까지 있으니까 52주차까지 하고 한 주차가 요렇게 연속으로 끼는 경우가 있어서 53주차까지로 요렇게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이제 요기는 일요일부터 시작을 하니까 1월 그러면 요거 두개를 잡고 일요일과 월요일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까지 이렇게 놓으시고 그러면 우선 19년 01월 01일이 언젠지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요렇게 표시가 되는데 여기서 엑셀일 경우에 오른쪽 버튼 누르신 다음에 셀 서식에 들어가세요 그러면 현재는 날짜로 지금 자동으로 인식이 되는데 여기서 사용자 지정을 누르시고 지금 년 그 다음에 월, 먼스, 그 다음에 일 이렇게 되어있는데 여기서 마우스 커서를 놓으시고요 한 칸 띄운 다음에 영어로 A, A, A 세 번을 누르시면 요렇게 화요일, 월요일 요런 식으로 요일이 표시가 돼요 하나 더 하면 뒤에 요일까지 나오는데 저희는 그냥 세 개까지 요렇게 놓고 확인 한번 눌러줄게요 그러면 요렇게 화요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화요일이 지금 이쪽 화요일로 가야 돼요 그러면 요거를 컨트롤 X를 눌러서 화요일날에 요렇게 넣어줄게요 그러면 요거는 더블클릭하면 요렇게 늘어지는데 그러면 1월 1일은 화요일이라는 거예요 2019년 그러면 왼쪽으로 요렇게 놓으면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요렇게 되고 다시 여기서 토요일까지 요렇게 끌어버리면 지금 전체를 잡고 요거를 한번 더블클릭해주면 전체가 요렇게 확장이 돼요 그러면 1월 1일은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요렇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요기서부터 계산식을 만들면 되는데 다음 주 일요일은 19년 0 1월 0 6일이 되겠죠 이렇게 근데 지금 형식이 요 형식하고 틀리기 때문에 요기서 요 위에 형식을 잡고 서식 복사를 누르신 다음에 요렇게 갖다가 넣으시면 요렇게 서식이 복사가 돼요 그러면 요런 식으로 되고 여기서부터 다시 마찬가지로 하루씩 늘어난다고 생각하면 요렇게 표시를 하면 요렇게 되세요 그러면 일요일은 요렇게 일주일씩 간경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면 다시 요기서 셀을 요렇게 잡고 여기서부터 쭉 내리세요 53주차까지 그러면 요렇게 자동으로 계산이 되고요 그러면 요기 나머지도 마찬가지로 요렇게 잡고 요 끝을 잡고 쭉 내려주세요 요렇게 내려주시면 1년치가 월요일인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요렇게 돼요 그러면 요기 1주차 2주차 3주차에서 52주차까지인데 이게 마지막 며칠이 앞뒤로 겹치니까 53주차까지 요렇게 형성이 되고 그리고 이제 이건 주차 계산하는 거고 요거는 이제 일수 계산하는 거예요 일수 계산 그러면 앞에 2018년 거는 삭제를 데일리트 키를 눌러 삭제를 할게요 그러면 일수 계산인데 일수는 요기서부터 1월 1일부터 하루 이틀 3, 4, 5일이에요 그러면 이날이 5일이겠죠 5일이고 요게 요렇게 되면 여기서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셀 서식에서 그냥 일반으로 놓으시면 돼요 일반이나 숫자도 이렇게 되시는데 그냥 일반으로 놓고 확인을 눌러 줄게요 이렇게 그러면 1월 5일은 다섯 번째 일이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요 1월 12일은 여기는 그냥 단순 계산식을 할게요 계산은 5일 더하기 7일이 되겠죠 그러면 12일이 되는 거예요 이러면 12일째 그러면 요걸 이제 계산식이 지금 7일 더하기가 됐으니까 여기서 쭉 내려주시면 돼요 끝까지 그렇죠 그러면 요 날짜가 되는데 이 날짜의 의미는 요게 요 토요일 날의 날짜를 말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68일은 이날 3월 9일이 68일째 된다는 의미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요걸 좀 줄여서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하나 더 해줘야 되는 게 월로 구분을 해주시면 보기가 편해요 그러면 2월 달로 넘어가는 2월 1일 날이 이쪽 줄에 있잖아요 그러면 엑셀에서 요기를 누르신 다음에 여기서 삽입해서 위에 한 칸을 넣어주시면 돼요 위에 한 칸 2월 1일 그러면 이제 3월 1일 날이 되겠죠 3월달 그러면 요 3월 1일이 있는 곳에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삽입을 눌러주셔도 되고 이 엑셀에서 기능 중에 방금 전에 여기서 그 한 줄을 위쪽으로 삽입했는데 이 조금 전에 이 일을 단축키로 반복해서 해주는 게 F4키예요 F4키 그러면 요기다 지금 3월 1일 앞에서 요 줄에 놓고 F4를 누르면 자동으로 요 위로 한 칸이 생겨요 그러면 그 다음에 4월 1일 요 4월 1일이 있는 날에서 F4 그 다음에 5월 1일 요 줄이 되겠네요 5월 1일에서 F4 그 다음에 요번에 6월 1일 6월 1일은 요기 있네요 6월 1일은 F4 그 다음에 7월 1일 7월 1일이 있는 줄 여기서 F4 그리고 8월 1일 8월 1일이 여기 있네요 F4 그 다음에 9월 1일 9월 1일이 있는 줄에서 F4 그 다음에 10월 1일이 있는 줄 여기서 F4 그리고 11월 1일이 있는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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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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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이 있는 날 이렇게 31일까지 끌은 다음에 컨트롤 X를 눌러서 잘라내기 하신 다음에 한 칸 위쪽에다가 컨트롤 V에서 붙여넣기를 하세요. 그럼 이게 1월달, 그 다음에 이게 2월달이 되는 거예요. 2월달도 마찬가지로 여기 뒤에 쳐진 날짜를 이렇게 끌으신 다음에 컨트롤 X, 컨트롤 V 이건 1년에 한 번 하는 거니까 천천히 잘 보시고 따라오시면 돼요. 그러면 14주차에 이건 하나밖에 없네요. 그럼 X를 눌러서 이렇게 올리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컨트롤 X, 컨트롤 V 그 다음에 22주차에 그때는 31일까지 컨트롤 X, 컨트롤 V 그 다음에 27주차는 하나 컨트롤 V 그 다음에 31주차에 컨트롤 X, 컨트롤 V 그리고 36 여기는 없네요. 딱 맞네요. 그 다음에 40주차에 컨트롤 X, 컨트롤 V 그 다음에 49주차, 49주차도 없네요. 이렇게 되면 지금 이렇게 보시면 이게 1월달, 2월달, 3월달, 4월달, 5월달, 6월달, 7월달, 8월달, 9월달, 10월, 11월, 12월, 2019년치의 주차와 일수 계산이 되는 거예요. 지금 보면 2019년 12월 7일이 341일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8일은 342일이 된다는 얘기고 쭉 넘어오면 이게 12월 14일이 348일째가 된다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거를 전체를 이렇게 쭉 잡고 이렇게 드래그를 하셔서 이만큼 하신 다음에 컨트롤 C를 눌러서 복사를 한번 해줄 거예요. 그런 다음에 원노트에 들어가셔서 지금 저 같은 경우에 원노트 강의에서 페이지 하나를 만들어서 2019년 주차 계산 이건 엑셀로 해볼게요. 엑셀 한 다음에 컨트롤 V키를 눌러볼게요. 컨트롤 V키 그러면 지금 이 형식에서 여기 붙여넣기 옵션에서 두 번째 보면 지금 서식병합이라는 게 있어요. 서식병합을 눌러줄게요. 그러면 서식병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지금 이게 토요일이나 요일이 밑으로 내려가 있는데 이거 개선하시는 방법은 여기서 이게 폭이 좁아서 그래요. 원노트에서 이걸 이렇게 쭉 넓히다 보면 어느 순간 이렇게 다 풀리는 걸 거예요. 그러면 오늘 날짜가 지금 오늘 날짜가 지금 10월 18일이에요. 291일째가 되고 금요일이고 42주차예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 42주차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주차니까 오늘이 42주차가 되는데 이럴 때 여기를 이렇게 표시를 해주신 다음에 원노트에서 원노트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신 다음에 표를 누르셔서 음영이란 부분에 있어요. 음영이란 부분 여기서 저 같은 경우에 이걸 선택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데 오늘이 42주차고 금요일이에요. 10월 18일 금요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 일수로 보면 292일이 마지막 토요일이니까 오늘은 42주차이면서 10월 18일은 금요일이고 291일째가 되겠죠. 그러면 한번 볼까요. 291일째고 금요일이고 42주차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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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굳이 이걸 찾아보지 않더라도 원노트로 오늘 날짜만 알면 오늘 날짜가 예를 들어 18일 2019년 10월 18일은 금요일이고 291일째가 되고 42주차가 된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2019년 주차 계산이니까 이거 주차 계산을 한 번만 딱 해놓으면 1년치를 다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혹시 엑셀이 깔려있지 않다 그렇다고 하시는 분은 이제 구글 구글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구글로 들어가셔서 여기 보면 이렇게 구글 앱 쪽을 누르시면 더보기가 있어요. 더보기 여기 보면 구글 제품 모두 보기 원래 문서 쪽에 들어가시면 되는데 구글 제품 모두 보기를 한번 들어가셔서 구글 우선 로그인이 되어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로그인이 되어있으시면 쭉 내려가시다 보면 음 여기 보면 스프레드 시트가 있어요. 그럼 스프레드 시트 이걸 누르셔서 웹에서 사용 이렇게 하시면 여기서 이제 새로 하나 만들어볼게요. 구글 이거 똑같이 그러니까 구글이 설치가 그러니까 엑셀이 설치가 되어있지 않으신 분들은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구글로 로그인을 하셔서 지금 여기 크롬이죠. 크롬에서 구글 로그인 하신 다음에 이 스프레드 시트 구글 셀 이거를 이제 여시면 똑같이 엑셀하고 지금 볼게요. 엑셀하고 똑같은 방식이 돼요. 그러면 구글 셀로 날짜 계산하는 법을 한번 알아볼게요. 똑같이 마찬가지로 어디서 상관없어요. 여기서 주차 그러면 1주차가 되겠죠. 그럼 2주차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쭉 내리는 거예요. 여기서는 근데 표시가 잘 안나서 40주차네요. 그러면 여기서 더 연속으로 52주차인데 53주차까지 아 그러네요. 53주차까지 그러면 이렇게 하고 이걸 지우고 53주차 그러면 마찬가지로 일요일 그 다음에 월요일 그러면 이걸 두 개 블럭을 잡고 그러면 수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잡히겠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어 2019년 01월 01일이라고 한번 쳐볼게요. 이렇게 그러면 오늘 날짜 여기 날짜가 표시가 안되는데 어 엑셀에서는 오른쪽 버튼 눌러서 셀 속성을 들어갔는데 여기서는 그렇게 들어가시면 안되고 이걸 컨트롤 누르시고 이걸 이제 요 셀을 지정하신 다음에 어 서식에 보시면 어 요 숫자 부분에 들어가셔야 돼요. 숫자 부분에 들어가시면 여기서 추가 형식 있죠. 추가 형식 들어가셔서 음 날짜 및 시간 형식 더보기 요걸 누르시면은 요렇게 표시가 돼요. 요렇게 표시가 되는데 어 어떻게 우리가 요일이 들어가야 되는 거는 요게 요일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 뭐 예를 예를 들어서 요걸 눌러주신 다음에 요걸 눌러주셨죠. 그 다음에 여기서 요거는 우리가 형식을 만드실 수가 있어요. 여기서 요거를 어 다시 한번 눌러볼게요. 요걸 누르신 다음에 요 요거 한글로 되어있는 거를 다 지우고 요 마이너스 키를 넣고요. 월 또 요걸 다 지우고 마이너스 키를 넣고 그러고 적용을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똑같이 아 여기 1이 어 여기서 요거를 1도 지워야 되니까 서식에 들어가셔서 숫자 추가 형식의 날짜 형식 더보기에서 요기 보면 여기도 1자가 들어가 있을 거예요. 요 1 1 1 또 한번 지울게요. 그 다음에 적용을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똑같이 엑셀처럼 요렇게 19년 어 요렇게 돼요. 1월 1일은 화요일날 그러면 요게 지금 화요일로 가야 되니까 요거를 컨트롤 X를 눌러서 화요일날 컨트롤 V 요렇게 눌러줄게요. 그러면 음 요기서 화요일부터 오른쪽으로 넘기면 그거대로 요렇게 되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요기서 뒤쪽으로 요렇게 하면 어 뒤로 요렇게 갈테고 그러면 어 요기 같은 경우에 어 셀 서식 복사가 없어요. 요기는 어 구글 셀에서는 그래요. 그러니까 요기서 그냥 한 칼을 요렇게 내려주면은 어 요거는 이제 인식이 그냥 다음날로 되는거에요. 똑같이 뭐 그런데 요거를 갖다가 1월 5일 다음날로 봐야 되니까 19년 01월 06일 하고 엔터를 치면 6일이 요렇게 돼요. 그러면 다시 6일부터 해서 요렇게 요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두 칸이 만들어졌으니까 요거 똑같이 엑셀처럼 요걸 두 개를 블럭을 잡구요. 요걸 쭉 내리세요. 53주차까지 요렇게 되고 그러면 이제 요기서는 요렇게 잡고 전체를 가지고 53주차까지 쭉 내리세요. 요렇게 그렇죠. 요렇게 내리면 되세요. 그러면 2018년은 지워버리고 그러면 요기에 일수계산 일수계산에서 지금 하루 이틀 3 4 5일 1월 5일은 당연히 5일이겠죠. 그러면 이제 요 12일은 요기서 일주일 단위로 이제 늘어나니까 요기는 앞에 더하기 7이 되겠죠. 똑같이 요렇게 요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 밑에 식도 다 순차적으로 7일씩 더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요렇게 369일 요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 일수계산 또 요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엑셀에서 봤던 거와 똑같이 요렇게 돼요. 그러면 요기서도 월을 구분을 한번 해줘야 돼요. 월을 그러면 지금 보면 1월달 2월 1일이 있는 줄에서 요기네요. 요 줄 그러면 요기서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위에 일행 삽입 이라는 게 있어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면 요렇게 눌러주면 요렇게 구분이 돼요. 그리고 그러면 2월달에 구분했으니까 이번에 3월 1일이 있는 요 14번에서 똑같이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위에 일행 삽입을 하셔도 되고 그 엑셀하고 똑같이 지금 요기서는 F4키를 누르면 전에 했던 일을 반복해서 요렇게 맞춰줘요. 그럼 여기서 F4키를 누르면 위에 행이 삽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엔 4월 1일날 요 4월 1일이 있네요. 요기 그러면 여기서 F4 그 다음에 5월 1일 5월 1일이 요기 있으니까 요기서 F4 그러면 6월 1일 6월 1일이 여깄네요. 그럼 여기서 F4 그 다음에 7월 1일 7월 1일이 여깄네요. 여기서 F4 8월 1일 8월 1일 요걸 누르시고 F4 9월 1일 9월 1일이 있네요. 여기서 F4 그 다음에 7월 1일 여깄네요. 여기서 F4 그 다음에 11월 1일 11월 1일이 여깄네요. F4 12월 1일 12월 1일 여깄네요. F4 그러면 아까 엑셀에서 했던 거와 같이 요게 1월달이 되는데 1월이 요기 넘어간 것부터 요 주차부터 해주시면 돼요. 1월 31일까지 여기를 컨트롤 X를 누르셔서 위쪽으로 한 칸 올릴게요. 컨트롤 V 그 다음에 9주차는 여기까지 컨트롤 X 컨트롤 V 그리고 보자 14주차는 여기까지인데요. 컨트롤 X 컨트롤 V 그리고 18주차는 여기까지 컨트롤 X 컨트롤 V 그 다음에 22주차는 여태까지 컨트롤 X 컨트롤 V 그 다음에 27주차는 이렇게 컨트롤 X 컨트롤 V 31주차는 여기까지 컨트롤 X 컨트롤 V 36주차는 그냥 제대로 돼 있고요. 40주차는 이렇게 컨트롤 X 컨트롤 V 그 다음에 44주차 31일까지 컨트롤 X 컨트롤 V 그 다음에 49주차 49주차는 제대로 돼 있네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대로 1월달부터 해서 12월달까지 2019년도 이렇게 일수계산까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게 19년 12월 7일은 토요일이면서 341일째가 되고요. 49주차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서부터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블록을 지정하신 다음에 컨트롤 C 복사를 한번 하셔서 원노트에서 이번에는 페이점을 만들어서 2019년 주차 계산 구글 셀이라고 하고 여기다가 컨트롤 V를 해서 붙여넣을게요. 그러면 이렇게 똑같이 붙여지는데 여기서 여기서도 붙여넣기 옵션에서 서식병합 여기다가 넣을게요. 그러면 이렇게 표시가 돼요. 근데 지금 보면 9월달 9월달이 이게 빈 블럭이 그냥 이게 없는 거로 인식을 해서 이렇게 돼요. 그럼 이럴 때 구분을 줘야 될 때 마찬가지로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표에 들어가셔서 위에 삽입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하나의 블럭이 삽입이 돼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보면 49 요 라인이죠. 여기도 12월로 나눠지는 거예요. 위에 삽입 이렇게 해주면 지금 1월달 이게 다 계산이 돼요. 그러면 오늘이 아까 구글에서 보면 날짜 계산을 보면 오늘이 2019년 10월 18일이고 291일에 42주차 금요일이에요. 42주차 블럭을 찾으면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42주차 요것도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음영을 요걸로 요 색깔로 한번 줘볼게요. 그러면 19년 10월 18일이 금요일이면서 42주차가 되고요. 이게 토요일이 292일이니까 291일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요거 1년치를 하나 만들어 놓으시면 지금 19년이 또 그렇고 지금 2020년도 그렇고 2021년도 그렇고 요렇게 엑셀로 매해에 한번만 딱 만들어 놓으시면 주차 계산하는 거와 일수 계산하는 거는 간편하게 언제든지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엑셀로 만들어도 요렇게 모양이 나오고 지금 요거를 좀 줄여서 볼게요. 100%로 이렇게 보면 요렇게 1년치를 볼 수가 있고요. 구글 셀로 만들어도 똑같이 1년치를 같은 방식으로 요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굳이 계산을 할 때 어렵고 복잡하게 하실 필요 없이 그냥 오늘 날짜 계산할 때 요걸 이용을 해서 주차 계산을 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봤어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이 원노트에 기록한 것을 가지고 주간계획표 만드는 방법을 계속해서 이어서 하도록 해볼게요. 구독 좋아요 좋아요.